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나머지 웨스트 워킹 조금만 워킹 조금만 워킹 뒷사람 좀 더 땡겨놓고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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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자리 홀드 2인게이지 할거에요 1인게이지 얘네 해머 애들 다 디마 디마 와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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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란 샬로 한번 볼게요 다 집중 암란 샬로 사우스 웨스트 3 2 1 확인 네 턴 드로우터에요 네 데모 끼고 데몬레디 하시고 데몬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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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링 조심 자 우리 이스트로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스트로 워킹 이번 턴에 이사이드에 헤비맥스 박아줘요 이번 이사이드에 헤비맥스 박아줘 지금 박아줘 자 버노보고 3 2 1 2 2 2 3 3 4 5 4 5 5 6 6 6 6 6 7 7 7 7 8 8 7 8 8 8 9 9 9 9 11 11 12 12 12